오늘 뉴스장터는 어제입니다. 13일 금요일에 방송됐던 KBS2의 음악방송 뮤직뱅크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뮤직뱅크의 순위 채점 방식에 문제가 많다는 그런 지적, 비난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뉴스장터는 뮤직뱅크의 순위 채점 방식이 엉터리다라고 하는 점을 집중적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뉴스장터가 직전 영상에서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었는데요. 오늘 뉴스장터는 뮤직뱅크의 채점 방식이 너무 문제가 많다. 거의 엉터리 수준이다는 것을 정리해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렇습니다. 뮤직뱅크의 순위 채점 방식이 이렇습니다. 배점이 이렇습니다. 디지털 음원이 60%고요. 그리고 방송 횟수 점수가 20%예요. 그리고 시청자 선호도 점수가 10%, 음반 판매 점수가 5%, 소셜 미디어 점수가 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방송 횟수 점수예요. 방송 횟수 점수가 20%의 배점인데 결과는 이렇습니다. 이 총점이 한 15,000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방송 횟수의 점수의 비율은 계산을 해보니까요. 35%예요. 35% 여기서부터 틀리는 거예요. 방송 횟수 점수를 20%만 반영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총점으로 보면요. 5,348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점수 배점이 35%나 됩니다. 유리하게, 특정 가수에게 유리하게 이게 적용했다고 밖에 해석할 수 없는 배점이에요. 또 거꾸로 보면요. 디지털 음원 점수 같은 경우는 배점이 11%밖에 되지 않아요. 디지털 음원 점수의 배점 비율이 60%인데 11%만 반영이 됐다. 이 점수로 보면요. 또 반대로 음반 점수 같은 경우는 또 오히려 15%인데 무려 53%를 반영을 한 거예요. 엉망이라는 얘기죠. 당초에 예정됐던 배점 비율대로 한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방송국 마음대로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청자 선호조 점수는 전혀 반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습니다. 르세라핀도 1위를 발표하자. 이렇게 스스로 놀랍니다. 이주된 신인 그룹 가수예요. 그룹예요, 그룹. 이런 상황이다. 또 하나는 이렇습니다. 시청자 선호도 점수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종전에는 또 이렇게 반영한 적도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이게 어느 해수의 뮤직뱅크의 배점인지는 모르지만요. 이렇게 시청자의 선호도 점수를 반영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임영웅은 막강한 팬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영웅 시대가 있기 때문에 시청자들의 실시간 문자 투표에서 많은 점수를 얻거든요. 이게 지금 800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경우만 해도 여기도 1000점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무난히 1위를 할 수 있어요. 시청자 선호도 점수만 반영했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음원 점수하고 음반 점수는 팬들의 점수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시청자 선호도 점수도 팬들이 그 가수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열정적으로 응원하느냐 하는 부분을 반영하는 그런 점수인데 방송 횟수 점수는요. 그 소속사, 기획사, 방송사, PD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기 순위를 방송국 사람들의 선호도로 조사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팬들의 선호도에 의해서 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팬들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오디션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는 마스터들 점수를 중심으로 했는데 최근에는 시청자 팬들의 점수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습니까? 실시간 문자 투표를 통해서 미스터트럭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내일은 국민 가수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부분의 오디션은 팬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인기 가요 방송에서 음악 방송에서 인기 순위를 결정하는데 전혀 팬들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고 방송국이나 기획사들 의견만을 반영한다는 것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뮤직뱅크의 순위 배점하는 채점하는 방식은 거의 엉터리 수준이다 이렇게 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임용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고 그동안에 이런 식으로 방송국 제작자 중심 소속사 말하자면 가수 소속사 중심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면 안 되죠. 이게 그런 결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방송 횟수 일단 배점이 달라요. 미리 이야기했던 대로 배점을 하지 않고 자유적으로 이렇게 배점을 하면 누구든지 1등을 시킬 수가 있죠. 그동안에도 이런 경우가 여러 차례 있다고 해요. 태연 가수도 3월의 셋째 주에 이런 결과로 방송 횟수 점수 때문에 1위를 놓친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여러 번 논란이 있는 뮤직뱅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방점뱅크? 방송 점수로 순위를 결정하면 방점뱅크다 이렇게 비아냥을 지금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빅뱅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빅뱅이 지금 KBS와 좀 갈등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빅뱅을 1위에서 빼기 위해서 지금 음악방송이요. 지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MNET의 M 카운트다운 그리고 MBC의 쇼 음악중심 그리고 SBS의 인기가요. 그리고 이렇게 뮤직뱅크 이렇게 있는데 당시에 그 같은 주에 3개의 음악방송에서 1위를 냈던 뮤직뱅크가 아, 저, 빅뱅이요. 뮤직뱅크에서만 1위를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뮤직뱅크는 이 순위 결정을 자의적으로 하고 있다. 팬들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뮤직뱅크의 순위 배점, 채점에 너무 많은 문제가 있다. 이것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시청 거부운동까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직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명웅이 뮤직뱅크의 출연함에 따라서 시청률이 두 배 이상 뛰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효과를 보고 이렇게 순위 결정 과정에서는 자의적으로 특정인을 해주려고 하는 듯한 그런 결론을 이렇게 낸다고 하면 누가 이걸 객관적으로 공정하다고 믿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정말 말이 안 되는 결론을 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뉴스장터는 뉴스장터 입장에서 봐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와서 이 순위 채점 방식을 다시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배점의 비율에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비율을 선정하는 과정도 문제가 있고 또 어떤 시청자 선호도 점수 같은 경우는 반영도 하지 않고 마음대로 했다. 자의적으로. 그러니까 누구 주고 싶으면 그 가수를 1일 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자의적이고 엉터리 순위 채점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분석을 하고 해석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너무 화가 나요. 이런 순위 결정, 오디션 같은 경우에서도 순위 결정할 때는 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가수를 응원하는 팬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화가 나는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KBS2의 뮤직뱅크가 어제 방송에서도 어제 방송이 1118회 방송이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20년 가까이 해온 음악방송이 이렇게 순위 결정 과정에서 엉터리, 불공정 그리고 객관적이지 못한 이런 결정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왜 이런 문제가 있는지 하는 부분을 분석,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뮤직뱅크가 간다면 이거는 아닙니다. 이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